안녕하세요. 저는 공사 1호점에 다니는 홍새빈입니다. 저는 오늘 주사리수 곱하기 주자리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4, 7에 28입니다. 여기다 8을 써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받아올림을 올리지 않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위에는 1을 씁니다. 그리고 3, 7에 21입니다. 하지만 여기 위에 2가 있기 때문에 23입니다. 여기다 2를 써주고 여기다는 3을 씁니다. 그리고 7, 7, 4, 28입니다. 똑같이 8을 써주고 여기다는 2를 씁니다. 그리고 3, 7에 21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2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똑같이 23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더합니다. 8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8입니다. 3에서 8을 더하면 11입니다. 여기다 받아올림을 해주고 2에서 3을 더하면 5입니다. 여기 1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2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2이 됩니다. 2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2입니다. 그래서 답은 2618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